자, 이름 불러주세요 J, Y, R, D, W, Q Q처럼 생긴 건 Q야 Q Q 소문자야 소문자 L OK O N H는 이렇게 생겼지 밀어야죠 얘는 N이에요 N N 이렇게 생겼는데 G H X P C V V V V 할 필요 없이 그냥 V V V A I U V V V Z K M M M 산 두개 M M M OK 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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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쉽다 진짜 쉽지 잘했네요 그래서 Q A 이제 대문자 소문자 섞였어 R J J J J J J 자 A레벨 측으로 가보자 자 이런거 배운거 같은데 얘 어떤소리나지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줄까 B B E A R 그치 얘가 다 합쳐져서 무슨소리나는지 혹시 기억하나 이제부터는 각각의 글자가 무슨소리내는지 가르쳐줄게 B는 B 소리를 내 B는 뭐? B는 B 선생님 이렇게 안써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소리가 이것도 B고 이것도 B기 때문에 B는 뭐? B는 B 그 다음에 E A는 힙을 합쳐서 A가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거지 B B A니까 B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R 이제 R R은 R 소리를 내 그래서 합치면 B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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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C A T C 자 C는 어? 그렇지 C는 두가지 소리 낼 수 있어 스크 C는 스크 C는 스크 따라해야지 C는 스크 여기서는 그 다음 A는 짜증나게 4개 소리 받고 있어 A는 첫번째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개 A와 A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 A는 뭐라고? A 에 아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첫번째 대표 소리야 이걸 첫번째 대표 소리라 그래 대표 소리 에 역사의 소리 C CAT 그 다음 T는 무슨 소리 낼까? 음 뭔가 합치니까 C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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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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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G T 그렇지 A L L I G A T O R 자 A는 첫번째 대표 소리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가 뭐였더라 아 O 1 엑 엑 엑 엑 그리고 두 개 있어서 소리는 한 번 밖에 안 나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냐면 L 됐어? L 그 다음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를 같이 줄게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E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, E, E 뭐라구요? I, E, E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 E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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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그 다음 글자 G G는 그지 같아 G는 뭐 같다고? 그, G 같아 G는 두 가지 소리 그, G 여기서는 그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L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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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그 다음 A 또 나왔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불러줘 한 거야 그 다음 A는 G, 다음 있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해서 A가 못했다 A 그럼 몇가지 소리가 엘리게이 엘리그에이 엘리게이 엘리게이 그 다음 t는 무슨 소리 낼까 t 그 다음 o는 욕심쟁이야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o의 이름은 o가 아니고 o야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두개 o a 힘 빠졌어 o 그래서 o가 내가지 소리는 o o a o 뭐라고요 아 어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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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e e ae ae ae개가 되는 소리 a eaa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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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여기서는 힘 빠졌어 그래서 힘 빠져서 힘 빠지면 무슨 소리지 어 됐지 그치 그 다음 R은 R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뭐라구요 엘리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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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엘리 그 다음 얘는 그 에이 게이 게이 그 다음 얘는 트 어 얼 털 엘리게이 털 뭐라구요 엘리게이터 예 두 번째는 당연히 자신있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소문자 소문자야 소문자 L E A P P L E 자 A는 네 가지 소리 뭐였더라 오 잘 기억한다 A A A A 가만 안 죽으세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야 A E 그렇지 이게 대표 소리라고 했지 이건 네 이름을 불러놓으라 해서 자 P는 무슨 소리 될 것 같아 F 그렇지 L은 안 끝났어 L은 U 소리되지 U가 합치니까 Apple 된거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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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